만 원, 가로 162, 세로 76mm, 무게 1g의 우리나라 최고의 현금 단위. 콩나물국 50인분을 만들 수 있는 귀한 돈이지만 때론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하찮은데. 이제 잃어버린 만 원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그들이 나섰다.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알고자 인간 한계에 도전한 M세대 짠돌이들의 신차림고비 선언.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. 청년 도전기 만 원의 행복.